미국이 직접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가 있는 그런 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 중간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법인에 지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경쟁사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 된 게 지금 대형사는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3사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중간 사이즈 정도 배를 만드는 업체가 누구냐라고 하면 진짜 전 세계적으로 O를 제외하고는 많이 없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 오히려 과점력은 훨씬 더 높아진 상황이고요. 저희가 20년 동안 주인이 없었어요. 대우조선 해양 시절에. 그래서 그러한 채권단 관리 체제에 있을 때 이 대우조선 해양이 저가 수주 경쟁에 가장 주저함이 없었던 조선 업체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뭔가 시장에 이제 수주 물량이 넘쳐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보면은 이제 수주 경쟁을 굉장히 과도하게 하면 당연히 그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주도적인 역할을 한 업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오션이었다라고 저희는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러한 저가 경쟁의 그런 기조는 조금 사라진 게 충분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업체 하나가 시장에서 저가 수주를 좀 안 함으로 인해서 업계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조금 수월해진 측면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지난번에 인수가 되고 나서 저희가 하나오션이 유상증자를 한 번 진행을 했죠. 그리고 그 진행을 할 때 자금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 방위 산업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투자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업계 전반적으로 저희가 방산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높아지면서 그런 것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이 그 군함에 대한 mro를 진행을 할 때 모든 법인이 다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가 소위 얘기해서 있는 그런 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 중간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법인에 지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처음에 유상증자 할 때도 이제 저희가 현지 법인에 대한 투자, 지분 취득에 대한 투자도 일부 이 투자금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원래 얘기했던 거를 그냥 유지하는 기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미국에 있는 필리조선소라고 하는 데랑 mou를 체결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다들 그렇게 중간 매개체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서 경쟁사 두 군데가 발빠르게 다 비슷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집중을 조금 더 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저희가 실제로 조회 공시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긴 했지만 올해 초였는지 이제 하나오션이 더 이상 컨테이너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뉴스 보도가 나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인하는 공시를 낸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뭔가 가격이 낮은 어떠한 상선 부문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하는 거에 대한 집중을 하고 시장에서 수주를 받았을 때 경쟁력을 크게 잃지 않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겠다라는 톤으로 지금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해외 수출 방산 부문에 대한 수주권이 있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수가 되기 이전에 2020년 이후에 수주했던 물량들을 아직도 어쨌든 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가 물량들을 건조하는 기간 동안은 아무리 용을 써도 저희가 수익성이 좋아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저가 수주 물량들을 이제 뽑아내고 그 뒤에 제대로 된 가격으로 받은 수주 물량들을 건조하게 되는 데까지 이제 크게 그 공정 차질 없이 잘 가는 거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선업체들 중에서 지금 저희가 방산을 하는 데가 이제 HD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 이렇게 두 군데인데 이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방위산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주가 밸류에이션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수십 년 동안 국산화한 제품들이 이제 수상함도 있고 잠수함도 있고 한데 이제 그거를 해외에 팔게 되었을 때 이미 R&D 비용은 들어가 있는데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출에 대해서 되게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는 것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국내 거를 받아서 레코드를 쌓아놔야 저희가 수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국내 수주가 확정되는 것도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장주 위치는 벗어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방산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드라이도크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설비 체제 자체도 제일 크고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반용 엔진 사업 부문을 내재화해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적인 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부품을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내재화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종합선물 세트 같은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번에 해양플랜트 쪽에서 1분기에 있었던 그 중대재에도 불구하고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이 다 가시고 나면 나중에는 수익성이 얼마나 많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질 만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 해양 쪽 방산 제품을 수주하는 패턴을 보면 이제 처음에 국방 쪽에서도 한 군데 이렇게 몰아서 주는 경우는 잘 없었어요. 저희가 수상함을 만들던 잠수함을 만들던 이제 1차 물량이 만들어지게 되고 나면 2차 3차 물량을 만들 때 약간 양쪽으로 나눠서 준다거나 이러한 모습을 지금까지 계속 보여왔고 캐파가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이런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밀리는 부분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 하나 오션 쪽이 이제 뭔가 민영화되지 못한 기간이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후속으로 있었던 방위산업 쪽 수주 물량을 현대가 많이 경쟁력 있게 가져갔었던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레코드만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기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캐파를 얼마나 여유 있게 가지고 있느냐도 앞으로의 물량을 주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유가 상대적으로 있는 게 아마 하나 그룹일 거라고 볼 수 있는 상태이지만 기술력적인 측면에 있어서 현대가 크게 뒤떨어지는 건 아마 없을 겁니다. 오히려 앞서 있을 수도 있죠. 삼성이 애매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근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일 텐데 최근에 이제 워낙 부각되는 게 방위산업인데 방위산업을 진행을 하지 않다 보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삼성은 방향성을 결정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한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2000년대 급초반부터 1년에 많이 나오면 3개 아니면 뭐 1개도 안 나올 때도 있었던 그런 드릴십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건조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였고 이제 10년 전에 그렇게 큰 적자를 일으키게 된 일이 있고 나서 많은 조선 업체들이 해양 역량을 굉장히 많이 줄였는데 가장 덜 줄인 업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양 쪽, 에너지 쪽 관련된 엔지니어링 역량을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기조였었고 실제로 그 부분을 이어오고 있어서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그 부분의 역량을 줄이지 않고 있었는데 그쪽에서의 투자가 1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사이클이 되다 보니 그런 쪽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더 특장점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 두 개 대형사와는 조금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 상선 쪽에서는 셔틀탱커의 되게 절대강자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해양 쪽 플랜트 쪽에서는 FLNG를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많이 만든 업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일메이저의 투자 활성화에 따른 수혜를 꼽아라라고 한다면 지금 전체 대형조선소 중에서는 삼성중공업이 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대형사들이 만들 수 있는 배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면 한 3, 40만 톤 정도 되는 배까지 만들거든요. 근데 이 현대미포조선이 만드는 배는 한 3에서 5만 톤 정도 되는 배를 만듭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저희가 MR탱커라고 하는 게 중간 사이즈 정도 되는 탱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회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이렇게 금융위기 오기 전에 주요 경쟁사라고 한다면 지금의 K조선으로 이름이 바뀐 STX조선해양 그리고 지금 없어진 SPP조선 그리고 중국에 있었던 광저우조선 이런 데고 굉장히 비상장사들이거나 중국의 신생업체들 이런 데들이 주로 경쟁사에 해당이 됐는데요. 지금 경쟁사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 된 게 현대미포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대형사는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현대대우 삼성이 지금 3사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중간 사이즈 정도 배를 만드는 업체가 누구냐라고 하면 진짜 전 세계적으로 거의 미포를 제외하고는 많이 없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 오히려 과점력은 훨씬 더 높아진 상황이고요. 다만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나올 때 저희가 유일하게 적잘한 회사가 지금 현대미포조선 HD 현대미포인데 이 이유는 저희가 주로 잘 만드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 사이즈 되는 탱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 때 주인공 선종은 탱커는 아니었고 컨테이너였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가 중간중간 만드는 거에 굉장히 지금 많이 섞여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게 오히려 이 미포가 잘 만들고 있었던 미디엄 사이즈의 그 탱커보다 성과가 조금 덜 올랐습니다. 이 컨테이너 쪽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이 유가 좀 오르고 오히려 탱커가 이제 중동 쪽이 이제 안 좋아지면서 좀 부각이 되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적자를 벗어나는 기조는 뒤에 분명히 보일 수 있을 것인데 이제 그 속도가 다만 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경쟁 강도는 시장에서 봤을 때 가장 좀 견조한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이 어느 국면까지 와 있냐가 일단 좀 먼저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요즘에 하도 주변에서 물어보셔서 저희도 생각을 해봤는데 한 6분 선 정도는 넘은 것 같습니다. 전반전은 아니고 이제 후반전으로 들어갔다라고 보면 후반전일 때는 끌고 나가는 리딩컴퍼니보다 쫓아가는 기업이 더 오히려 상승 여력이 높을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업체를 가져가자. 결국 리딩컴퍼니가 가는 그 호재성 모습을 나중에는 뒤에서 따라가는 업체들이 분명히 보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대형사 중에 제일 싼 업체는 현대 3호 중공업을 지금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HD 한국조선해양을 가장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중형사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D 현대미포를 추천을 해드리는데 작년에 고점을 전부 다 쫓아간 대형사들 대비해서 지금 중형사이즈 조선업체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고점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은 재료비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드는 그런 섹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메인 조선업체들의 인건비성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담을 덜어주는 기자재업체 크게 나누면 그리고 재료비를 덜어주는 기자재업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덜어주는 그러니까 맨하워를 덜어주는 조선업체는 어떤 업체냐면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외주협력업체에서 만드는 블럭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배의 일부분을 만들어서 맨하워를 이쪽에서 소비를 해가지고 그 조선업체한테 넘겨주는 그런 업체들이 있고 그리고 특정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엔진이면 엔진 아니면 화물창이면 화물창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주는 이제 그런 그걸 납품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상장사 중에 굳이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맨하워를 좀 덜어주는 외주 블럭업체에 해당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업체들이 이제 오리엔탈전공 그리고 현대힘스 그리고 세진중공업도 데크하우스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비상장사 중에서는 과거 이름은 사무준공업 지금은 하나오션 에코텍 같은 업체가 그런 역할을 하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고 특정 부품을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하는 업체들로는 일단 한화 엔진이 있을 거고요. 과거 이름은 HSD 엔진입니다. 그리고 STX중공업 그리고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인텔리안테크, 케이프, 이나전공, 대항전기공업 이런 업체들이 있고 저희가 언급하지 않은 업체들 중에서도 수많은 외주 업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NG선에는 저희가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이라고 하는 업체들이 LNG 관련 전문 재료를 만드는 회사들인데요. LNG는 배 안에 화물창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 화물창은 마이너스 162도에 구기압이라고 하는 높은 기압과 초저온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화물창에 들어가는 벽만 따로 만드는 업체가 한국카본이랑 동성화인텍이라고 하는 업체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저희가 LNG가 그렇게 좋은데도 상대적으로 전체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 이 업체를 더 추천을 해드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LNG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조선업체들이 LNG 캐리어를 점점 더 많이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수주를 하고 1년에 만들 수 있는 LNG 캐리어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수주를 저희가 길게 받을 뿐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식의 투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탑라인이 조금 막혀있는 그런 한계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수혜는 볼 수 있으나 다른 기자재 업체들 대비해서는 레버리지 효과가 조금 떨어질 거다라고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필수 기자재를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전보다 저희가 많은 배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배만 만들었다라고 하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가 가장 좋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장의 주요 요인의 변화로 인해서 점점 더 필요한 기자재를 보는 게 좋을 것일 텐데 지금 현재 환경규제가 변할 때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기자재는 엔진입니다. 저희가 심지어 엔진을 갈아 끼워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요청도 들어오는 터라 조선업체들이 새로 만드는 배도 납품이 될 수가 있지만 뭔가 수리개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엔진이 또 납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박용 엔진을 만드는 업체가 상장사 중에서는 하나의 엔진 STX 중공업 이렇게 가 있고 현대중공업은 내부적으로 엔진 사업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 개 업체를 들 수가 있는데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 두 개 업체가 제일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HD 현대마린 솔루션이라고 하는 업체가 이제 5월 8일 기준으로 상장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조선주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저희는 제조업체만 지금까지 봐왔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솔루션과 플랫폼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뭔가 배를 만들고 고치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링 역량을 갖추고 이제 외부에 있는 야드들에게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배를 뭔가 수리를 한다거나 개조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 시장이 옛날부터 그냥 컸느냐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진 않고 개화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이유는 규제가 강화가 돼서 옛날에 그냥 잘 쓰고 있던 배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쓸 수 없게 되어서 많은 돈을 주면서 배를 고치게 되는 데는 그만큼 선주들이 돈을 벌었고 규제 강화가 되는데 속도를 붙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제 고로한 업체가 생기는데 시장이 많이 태동되는 쪽의 분야에서 약간 독보적인 위치로 생기고 있는 터라 이제 고런 거로 인해서 저희가 투자하는 거에 의한 확장성을 좀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 회사가 상장을 하면서 얘가 상장하면 그럼 조선주는 파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에 한국조선해양이 상장이 되어 있을 때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하면서 그 수급이 이렇게 약간 분산되었던 적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 섹터 내에서 똑같은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땐 투자에 대한 활성화를 조금 더 확장성 있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 회사의 상장 공모 주식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분명히 경쟁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쪽으로 투자를 조금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희는 엔진 기업 사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개화시킨 수리 개조 시장에 새롭게 납품을 할 수 있는 물량이 많아지는 유일한 기자재 업체가 엔진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이제 투자에 좀 접목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내보냈던 배가 많은 회사일수록 다시 이거를 수리 개조할 때 그 선택지가 많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독점적인 위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게 엔진에 대한 엔지니어링 영향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라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완성조선 업체들 중에 엔진을 내지화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지금 공모가격 기준으로 시가총익이 한 3조 7천억 원 정도 되는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높은 배수에 해당하는 경쟁사를 피어로 잡아서 6조 원 이 정도까지 규모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미 초반 가격으로 그 정도 가격을 형성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기간을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한 가격까지 내려오는 걸 좀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이제 배정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락업을 걸면서 많이 받아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상장 이후에 3개월 이 이후에도 시장에 좀 나와서 다시 매물대로 출회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물량들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4년에 연초에 가장 많이 발주가 된 선박은 LPG 선박입니다. 저희가 모든 조선 업체들이 다 올해 첫 토선에 해당하는 수주를 받은 게 다 LPG 선에 해당이 되고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LNG도 선박용으로 굉장히 중요한 연료로 부각이 되고 있지만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연료는 암모니아입니다. 저희가 암모니아는 이제 비등점이라고 하는 액체와 기체 사이의 그 온도가 한 마이너스 33도 정도 되는데요. 기존의 LPG는 마이너스 한 42도 44도 이 정도 수준에서 비등점으로 형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VLGC라고 하는 베리라지 가스 캐리어 LPG 운반선 중에 초대형 LPG 운반선으로 나중에 암모니아를 수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암모니아 운반선 VLAC 발주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의 실질적인 쓰임은 지금 당장 암모니아를 그만큼 옮기지는 않고요. 이제 LPG 수송에 활용을 하다가 나중에 암모니아 시장이 많이 커지면 그거에 대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의미로 이제 발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LPG가 많이 부각이 되는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갖는 기자재업체는 일단 LPG도 또한 화물창고를 따로 만들어서 넣는 그런 형태의 배에 해당이 되는데 그 화물창을 만드는 업체 중에 하나가 상장사 중에서는 세진중공업이 있고요. 저희가 LPG도 기름으로도 가고 LPG로도 가고 하는 이중연료 추진 엔진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LPG DF 엔진을 만드는 제조력에 있어서 조금 기술력이 높은 회사는 STX중공업입니다. 필수기자재에 해당하는 엔진사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저평가 상태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하나엔진은 기존에 이제 채권자 손에 있다가 하나그룹으로 넘어간 상태이고 STX중공업은 지금 현재 채권자의 손에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의 손에 있는 상황이지만 곧 현대그룹으로 넘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본인이 독자적으로 영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누가 STX중공업 엔진을 그렇게 열심히 사가겠어요. 그런데 현대의 이름으로 브랜드 걸고 이제 영업을 하게 되면 사실 수주를 받는 규모가 굉장히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낮아졌던 가동률 자체가 빠른 속도로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는 STX중공업이 가장 좀 투자가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물류업계의 현 상황을 좀 짚어보면 저희가 굉장히 큰 일을 겪고 난 다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물류업계에게 있었던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일은 코로나 팬데믹 국면입니다. 저희가 팬데믹 국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전혀 이동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이제 재화가 이동을 해서 본인에게 와줬으면 싶은 거잖아요. 저희가 방구석에 갇혀서 명품 소비도 많이 하고 내구 소비제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많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지갑을 아끼지 않고 열었던 시기가 이제 그 시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류업체들은 저희가 운송을 하기 위한 기재를 항상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를 굴리는데 비행기를 굴리는데 그리고 트럭을 돌리는데 필요한 고정적인 돈이 항상 들어가는 그런 업체들인데 이런 업체들에게 이제 갑작스럽게 물량이 많이 몰리고 그리고 운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저희가 돈을 정말 많이 벌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지금은 그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실 때는 저희가 준비해온 그 간단한 차트가 있는데 이제 당연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운임지수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거와 동반해서 저희가 실제로 벌크 운임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간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모자 모양으로 지금 중절모 모양으로 운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기대감은 상당히 많으시겠지만 지금은 과거로의 회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있었던 인수전에 대한 팩트만 체크를 좀 해드리면 기존에 그 경영권을 매각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가 시장이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가 한 6억 8천 9백만 주 정도 되는 상황이었었고요. 이 중에서 한국산업은행과 해양지능공사가 합산 지분율을 기준으로 한 57%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을 넘기면서 경영권을 같이 매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주당 가격이 한 1만 5천 원대 정도로 형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 매각 자체의 규모는 한 6조 원대 정도 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저희가 재무적 투자자를 끼고 동원그룹과 할인그룹 등등 여러 군데에서 인수의사를 타진을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던 것은 일단 할인그룹이었었고 할인그룹 내에서 인수의 주체가 되는 법인은 지금 상장사인 페노션이었습니다. JKL 파트너스라고 하는 데랑 컨소시엄을 이룬 상태였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12월에 이런 발표가 있고 나서 지속적으로 우선협상 대상자인 할인그룹과 채권단이 계속 의견을 합의를 하기 위한 그런 논의를 거친 상태였었고 결국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저희가 24년 2월 7일 기준으로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발표를 한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결렬이 되었고 요즘에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언제쯤 다시 재매각이 될 것 같냐라는 거나 아니면 돈이 많은 대기업을 언급을 하시면서 이러한 데가 인수 후보자로 굉장히 유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저희가 이 딜이 왜 깨졌는지를 좀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인그룹에서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상장되지 않은 연구전환사체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연구전환사체를 조금 주식전환하는 시기를 좀 뒤로 밀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요. 왜 그런 요구를 하냐면 저희가 주식전환이 되고 나면 그 배당금을 지급을 할 때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체들이 아무래도 그 비용을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를 하는 데 들었던 비용을 그런 배당금 수익으로 좀 충당을 하려고 했지만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밀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채권단이 인수한 그 주체에게 굉장히 큰 페이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땐 이러한 사안이 노이즈가 아예 없으려면 주식전환이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가 가장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봤을 땐 25년 전까지 섣부른 조기 매각을 다시 시도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수의사를 표시했던 모든 전략적 투자자들이 다 현금 여력이 굉장히 미미한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그나마 제일 많은 자단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데가 하림그룹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제 그쪽으로 무선협상 대상자가 간 상황이었는데 인수의사를 표시했을 때가 페노션 기준 시가총액이 한 2조 원대였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돌던 얘기는 페노션이 유상증자를 해서 시장에서 좀 자금을 끌어모아서 이 인수전을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 페노션 주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조금 피해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진행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업황이 그렇게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생각보다 주가의 반등세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운송업종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대한 이슈들은 노이즈예요. 그런데 노이즈가 이 물류 쪽은 만약에 굉장히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노이즈가 호재로 작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공급이 남아 돌고 화물이 되게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 노이즈가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분쟁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코로나 때를 기억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저희가 물량은 막 남아 도는 상황인데 배도 부족하고 비행기 화물기도 부족하고 그런 트럭킹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어딘가를 자유롭게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게 호재로 작용을 해서 운임이 올랐던 거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어떠한 배달지도 자유롭게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지금 그거에 대해서 다른 데서 지갑을 많이 열 만큼 화물이 굉장히 많이 넘쳐나고 있느냐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전쟁이 났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해상우님이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오르는 시기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한 두 달 정도. 근데 그게 결국에는 판을 열어놓고 보니까 근데 화물 수요가 그만큼까지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지금 그 부분도 이제 프리미엄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운화는 실제로 막힌 상태이고요. 저희가 그 스웨즈 운화 쪽에 들락날락하던 화물의 양이 거의 반토막 정도 난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 이제 파나마 운화 쪽도 저희가 너무 가뭄이 심해서 거기는 이렇게 물을 채워가지고 올려서 그 다음 대륙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물이 모자라서 지금 넘어가는 화물량이 적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이 운화를 꼭 지나가야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을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오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전 세계의 스웨즈 운화를 통과하는 화물이 한 12% 정도 되는데 스웨즈 운화를 통과하는 이유는 이 아시아 쪽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가장 최단 거리이기 때문인데 밑에 아프리카를 돌아서 희망봉으로 우회해서 가면 어쨌든 유럽으로 저희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물이 그렇게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급하게 빨리 가주세요라고 하는 요구가 그렇게 넘쳐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 조금 느리지만 돌아서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결책이 있으니까 꼭 스웨즈 운화가 막힌 것만으로 인해서 이제 물류 대란이 일어나지는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호재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분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우회를 해서 가다가 다시 스웨즈 운화 쪽으로 빨리 가야 되는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이 운송시장에 혼선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쪽 노선을 그냥 다 포기하고 우회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미 운화를 통과하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혼선이 굉장히 줄어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업체들한테 좀 물어보면 돌아서 가는 걸로 인해서 더 드는 비용은 기름값이고요. 더 많이 가니까. 그리고 운화를 통과하는 비용은 대신 들지 않는 상태인데 컨테이너 선사들 기준으로 가장 운임이 낮았던 4분기에는 오히려 우회를 하는 것이 돈이 덜 들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산업에서 꼭 봐야 되는 요인의 그 핵심이 흔들렸는지 안 흔들렸는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운류 관련된 업체에 투자하실 때 보셔야 되는 건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운임. 운임이 지금 현재 좋으냐가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환경이 있냐 아니냐를 보셔야 되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좋아지려고 한다면 저희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 유지가 되거나 더 강화되거나 이럴 때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임이 좋아질지 나빠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보시고 운송업체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특히나 운송업체들 중에서 그러한 국내 소화물 택배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경기민감주로서의 성격을 갖는 운송업체에서 약간 반대 성격을 갖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싼 제품을 많이 사는 시기는 생각보다 경기가 안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운송주 중에서도 경기방어적인 성격을 갖는 게 운송업체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태무의 물량은 많이 늘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이 소비하는 이 택배 물량 자체를 키운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기존에 쿠팡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던 사업자가 이런 태무 같은 플랫폼을 사용해서 조금 더 소싱을 싸게 해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수요를 늘리는 이벤트였느냐 아니었냐를 찾아보면 저희는 아니었다라는 거에 더 크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만한 상황이고요. 이제 그 얘기가 되면서 이제 유근업체들의 주가가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더 레벨업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실제로 시장의 지표를 보면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국내 소형 화물 택배 시장이 한 10%대 극초반 정도 성장을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 급격하게 2, 30% 늘어나다가 최근에는 지금 한 자릿수밖에 성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무나 알리 이런 물량이 더 늘어난다고 해도 여전히 그 정도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라 저희는 국내에서 운송업체 중에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체를 찾아보기 조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국내 플랫폼사들의 경쟁이 과도해지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운송의 지금 현재 가장 큰 외부 변수에 해당하는 경기는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운임이 올라갈 거를 찾기는 조금 어려운 국면이고 운임을 잘 방어할 수 있는 패시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방어주를 사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운임 저항력이 높은 쪽에 해당이 되는 건 자동차 운반선 시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 정도가 가장 적당한 방어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가장 시장에서 관심 있어 하는 이슈 두 가지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AI 하나랑 그리고 이제 시장 수급 기준으로는 밸류업 이 두 개에 대해서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단 조선주는 이 두 개 어느 거에도 속하지 않는 섹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분기 초입에는 관심에도 굉장히 들어있지 않고 저도 굉장히 한가하고 좀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흐름이 좀 좋은 데 있어서의 변곡점을 일으킨 시점은 일단 한 3월 중순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작년 7월 고점 찍고 조선주들이 사실 작년에 좋았던 거 대비해서 주가가 오른 걸 굉장히 많이 시장에 반납을 하고 있었는데 유가가 일단 좀 오르기 시작한 게 이제 반전에 영향을 주는데 이제 시발점이 되었고 4월이 되면서는 이제 저희가 1분기 끝났으니까 어닝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기대감이 막 불러일으켜지는 시점이었잖아요. 근데 올해 1분기 어닝 시즌에서 이제 어닝 기대감이 좀 커지는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4월 내내 이어지다가 최근에 실제로 조선 업체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 항상 기대하고 실망하고 기대하고 실망한 고를 반복하다 결국엔 이번에 기대치에 부합하는 이제 메이저 업체들 기준으로 다 흑자전환에 성공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최근에는 올라온 거를 어느 정도 크게 반납을 하지 않고 이제 지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흐름을 굳이 짚어보자라고 한다면 실적 기대감에 부응을 한 모습이 지금 현재 조선 업체들의 현황인 것 같습니다. 재무가 안 좋다라고 기억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얼마나 안 좋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이 그림이 지금 우리나라의 3대 대형 조선소라고 하고 있는 HD 현대그룹과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해양에서 하나그룹으로 바뀐 하나오션의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한 14년간의 영업이익 추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보시면 2015년에 3사의 합산 영업 적자가 5조 원을 기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그렇다고 굉장히 살아나지도 못했었던 기간이 엄청 길었고 작년에 정말 오래간만에 뭐 그 폭이 굉장히 작긴 하지만 흑자전환에 약간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때 5조 적자를 내면서 그 다음 해에는 시장에 손도 많이 벌렸어요. 유상증자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문제가 되었었던 이유가 2014년 연말에 유가가 굉장히 폭락을 하면서 조선소의 주요 고객사에 해당이 되었던 해양플랜트를 발주했던 오일 메이저들이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저 발주해놓고 이거 못 찾아갈 것 같아요. 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업체들은 도크에서 뭔가를 지어서 내보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 내보내지 못할 때도 문제가 되지만 이게 그 다음 물량을 건조해야 되는 그 스케줄에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매출을 뛰어넘는 적자가 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한 섹터가 이 섹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때 이제 고객사의 어려움으로 인한 게 파생이 되는 그런 부분을 많이 겪었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고객사들이 전 세계에서 아마 돈 제일 많이 들고 있는 데들이 어디냐라고 하면 지금 조선업체들의 고객사일 거예요. 한쪽은 해운사 한쪽은 오일 메이저 이 두 군데들이 지금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태니까요. 그래서 수주가 좀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구조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물량들이 현재까지 살아남아 있는 업체들이 영업을 하고 수주를 하고 배를 만들고 이러는데 굉장히 물이 없을 만큼의 충분한 양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작년에 일부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미 수년금으로 전환한 회사도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선업체들의 재무구조가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저희는 좀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미국은 큰 배 주인이 아니에요. 미국은 그 대신 전 세계적으로 유럽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배로 날라주는 화물을 받는 소비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뭔가 중국으로부터 미국이 사가던 것이 있고 그거를 끊어내고 중국이 하던 역할을 다른 국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될 때 저희가 반사이익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지만 실제로 미국이 뭔가 중국의 조선업을 제지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다른 국가에서 굳이 안 사가야 될 이유는 좀 없는 상태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기대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이제 한창 조선주가 막 반등을 시작하던 시점인지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뉴스 끼어맞추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선주들이 들고 있는 그 배 중에서 이제 중국에서 지은 배에 대해서는 뭔가 더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이런 걸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배들 중에 중국 배를 들고 있는 선주들이 세금을 부과받게 되면 그것만큼 소비자에게 결국 전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수입을 해서 쓰는 그 수입업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결국엔 소비자들이 그 비용을 다 물어가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굳이 내가 옛날에 발주를 해가지고 잘 쓰고 있던 배인데 유럽이 미국만을 위해서 갑자기 이 배를 패선할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일단 조선판 IRA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많이 부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방사안이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모든 영역에서의 무기가 가격 대비 성능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해양 쪽 무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런 기대감을 좀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기존에 이제 미국 향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방사안을 내수로만 할 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이익이 많이 나지 않는데 이게 이제 수출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이슈가 만약에 실제로 계약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국내에서 방사안을 진행을 하고 있는 조선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무엇보다 이번에 이 팬데믹 이후에 이제 해운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환경규제를 강화시키는 이 기조가 굉장히 세졌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면 굳이 규제를 안 지키겠다고 피하는 것보단 규제를 강화하는 데 동승을 하면서 이러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경쟁사를 치워버리는 것이 본인이 궁극적으로 더 운송 영업 행위를 잘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운송 수입도 더 늘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그 선박 탄소집약도 지수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면서 이 배들별로 이렇게 등급이 정해지는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등급이 어디로 정해질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배가 효율이 좋든 안 좋든 일단 들고 있는다라는 식의 관망세를 주로 보인 상태라고 한다면 이제는 등급이 결정되고 나서 굉장히 등급이 낮아가지고 내가 이걸 계속 쓰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판단이 되게 되면 이 배들을 뭐 폐선을 하던가 아니면 굉장히 크게 개조를 하던가 수리를 하던가 아니면 신조를 발조하던가 이런 투자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신조 시장에서 지금까지 보이고 있던 선주들의 관망세가 이제 투자 확정으로 좀 결정되는 고로한 변곡점의 모습을 보이는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 조선 업체들에게 있어서는 또 뭔가 구조적인 상승 그리고 구조적인 수요 강세 기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각인이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배터리 선박도 실제로 시장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선박 시장은 2050년까지 아예 넷제로로 가자라고 지금 합의를 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연료를 여러 가지로 바꾸는데 그 중에서 이제 탄소나 이런 것들이 배출이 안 돼야 되니까 가장 궁극적인 연료의 형태는 결국 수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개발하는 것까지 나중에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수주가 많았던 시기는 21년에 해당이 되고요. 작년에 저희가 연간으로 한 60척 정도 LNG 캐리어가 발주가 되었는데 올해 이미 지금 연초부터 최근까지 거의 작년 연간 발주된 것만큼 지금 발주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주구장창 발주가 사실 잘 나온 선종 중에 하나가 LNG였었거든요. 그래서 설마 4년 연속 잘 나오겠느냐라는 그러한 움직임이 약간 낮게 보는 그런 시각이 있었는데 오히려 올해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선박은 원래 벙커시우라고 하는 굉장히 기름 중에서도 적급에 해당하는 그런 기름을 주로 썼었는데 이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이 연료를 쓸까 저 연료를 쓸까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지만 시장에서 지금 선박의 추진 연료로 썼을 때 안정성이 굉장히 장시간 동안 확보가 된 연료 중에 하나가 LNG입니다. 그래서 원래 LNG는 난방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그냥 파워플랜트에 조금 기저 발전은 아니지만 중간중간 필요한 스팟 연료로 쓰던 그런 거라서 용차가 굉장히 다양하지가 않았었는데 이 LNG의 추진기관 연료로서의 역할이 조금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전보다 LNG를 생산해서 수출하는 국가들도 점점점 많은 생산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LNG가 굉장히 시황을 많이 타면서 적게 나올 땐 적게 나오고 많이 나올 땐 많이 나오고 이걸 반복을 했었는데 요즘엔 꾸준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제일 많이 만들어본 국가가 한국이기 때문에 일단 LNG 캐리어가 필요하다고 하면 무조건 한국의 대형사로 찾아오는 편에 해당이 되고요. 중국은 또 LNG를 많이 쓰는 국가라서 중국도 LNG 캐리어를 1년에 만들 수 있는 생산 캐파를 계속 늘리려는 노력을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분명히 자국 발주의 레코드로 인해서 그 부분이 늘어나긴 할 텐데 그래도 이게 워낙 위험함으로 해당이 되다 보니 지금 아예 제3국이 첫 번째 선택지로 중국을 선택하기엔 아직까지 좀 기술력이 따라오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 이 섹터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가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목표치로 한 부분이 어느 정도 실현이 되셨다고 한다면 익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 아마 길게 길게 투자하실 때 조금 스트레스가 덜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오랜 시간 마음고생하면서 많이 말씀드렸던 섹터에 해당이 되지만 지금은 확실히 좀 호기를 만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도 언제든지 커뮤니케이션을 하긴 하겠지만 이제 적당히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 꼭 좋은 성과로 수익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